반갑습니다. 광역보석 갤러리카페 한국광역보석감정은 앵두금 성분분석소 대표 박현철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공룡 화석이 다이아몬드로 치안이 되는 그로와 같은 단계별 시스템을 데이터를 모아놨습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데이터이고 이것은 저작권이 있습니다. 여기 오늘 특별한 것을 소개하겠습니다. 전세계의 유일무이한 희귀한 다이아몬드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바로 공룡 화석이 다이아몬드로 치안이 된 것으로서 이렇게 반짝이면서 내추럴 커팅이 잘 된 다이아몬드는 역사에 없는 최초일 것입니다. 바로 공룡머리처럼 생겼죠. 여기는 눈, 눈등이 그리고 이쪽도 눈등이니까 뒤에도 눈이 있겠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룡의 머리가 맞습니다. 공룡머리처럼 닮아도 희귀한 다이아몬드인데 제가 직접 만든 게 아니고요. 쓰리포인트로 찍어낸 것도 아니고요. 전세계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천연입니다. 가공한 것 전혀 없고요. 여기에는 이거는 이제 바닷가에서 파도에서 부유물에 의한 백화현상에서 생긴 것이고요. 여기에 있는 이거는 지금 눈으로 봐도 일반 석영이 아니다는 걸 느낄 거예요. 다이아몬드의 극을 아는 사람은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진짜 보통 다이아몬드가 아니구나 하는 걸 느끼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크리스타이거든요. 그런데 90% 형제의 90점을 넘은 크리스탈 다이아몬드로서 핑크 다이아몬드고요. 또 퍼플 형태의 보랏빛이 약간 드는 핑크 스타일의 다이아몬드고 옐로우도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아주 극히 드문 다이아몬드고 다이너사울, 공룡, 그 다음에 핑크 다이아몬드인 거죠. 네, 공룡 모양을 한 게 아니라 실제 공룡 하석이 쪄서 다이아몬드가 되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발 밑에 수많은 사람 그 길을 해안가를 지나가면서 지나가다가 그냥 이걸 밟고 지나갔어요. 그러나 제 눈에는 이것이 떠였습니다. 이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찾을 확률이 더 빨라지고 있는 거예요. 이야, 이제 드디어 크리스탈 다이아몬드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거의 90점 정도 줄 수 있는 핑크는 핑크인데 와, 이렇게 이쁘게 이쁜 거는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진짜 다이아몬드의 그런 반짝이는 형태를 본 거는 처음입니다. 이렇게 눈에 살아있죠. 자, 눈매 한번 보겠습니다. 눈매 살아있어요. 이심? 자, 스물백 해가지고 눈을 직접 한번 볼까요? 공룡의 눈눈 공룡의 눈눈이 우주의 이런 멋진 창조작품 지금 제가 스마트폰 줌으로 이정돈데요. 실제는 이 광고를 보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스마트폰 줌으로 이정돈데요. 실제는 이 아름다움을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눈으로 볼 때는, 직접 눈으로 볼 때는요. 진짜 빨리 들어갑니다. 핑크 다이아몬드 크리스탈인데요. 아주 멋진 다이아몬드예요. 공룡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게 느껴지죠? 자, 소름끼칠 정도로입니다. 경도 테스트 들어갑니다. 손으로 지금 잡아봐도 경도 테스트 들어갑니다. 네. 자, 들어갑니다. 자, 이쪽에도 이쪽에도 어, 여기는 아, 늦게 들어가네요. 여기도 네, 전체적으로 지금 들어갑니다. 네, 전체가 다 다이아몬드라는 것도 네, 확실하고요. 자, 이쪽도 한번 볼까요? 네, 이쪽도 한번 보겠습니다. 사방팔방 다 해봐도 전체적으로 SIC와 C중에서 C가 좀 많네요. 얘는 어, 이쪽은 좀 방금은 SIC, 그렇죠. 네, 좋습니다. 어, 여기는 SIC가 조금 더 많은 거예요. 어, 아, 예, 들어갑니다. 자. 오, 이건 두 단까지 올라가요. 여긴 두 단까지.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이아몬드는 100% 맞네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직접 손으로 지금 만져도 일반적인 경도가 달라요. 네, 그래서 제가 뭐 이런 뭐 속이려고 그렇게 하는 게 절대 그런 건 없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보석 간별을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요. 또 성분 분석서를 직접 하기 때문에 나노 현미경으로 봐서 다음에 이거 나노 현미경으로 안에 있는 모습을 보면 엄청 이쁠 거예요. 그것도 시리즈로에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캐럿 들어갑니다. 무게 어느 정도는 총량이 876캐럿이에요. 876캐럿. 자, 여러분한테 876캐럿의 공룡 핑크 다이아몬드를 소개합니다. 다이너서울 핑크 다이아몬드. 오! 자, 형광 들어갑니다. 형광빛. 오! 자, 형광이 이렇게 보세요. 이야, 이게서 이렇게 반짝반짝반짝 이렇게 형광인데 점천으로 이게 내추럴 커팅이 되어 있어가지고 놀랍습니다. 이게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또 보이는 건 처음으로 봅니다. 와우! 오! 형광이 있어요. 형광이 제복돼요. 와우! 가까이서 좀 볼까요? 오! 예! 핑크니까 오! 반짝반짝 빈치는 게 이게 오! 예! 굿! 좀 더 가까이 해서 한번 볼게요. 와! 와! 그냥 감탄만 감탄이 나올 뻔입니다. 오! 와! 와! 진짜 눈매가 살아있어. 와! 876캐럿 다이너쇼 핑크 다이아몬드를 여러분에게 소개하였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포항 한국광역보석감정은 앵두금 승분분석소 광역보석갤러리 카페 대표 박현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